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 이번 3구 대선의 승부는 선거 공정성 문제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권교체 열망이 60%를 넘어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도저히 패배할 수 없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거 공정성 문제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3구 대선에 대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훗날 아 그 일이 정말 중요했구나라는 그런 사건이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3구 대선의 승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으로 기억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상하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시점은 2월 11일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월 11일 날 이번 3월 4일과 5일 양일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와 선대위의 권영세 대책본부장이 주도를 했습니다. 이미 깨어있는 시민들과 국투본, 부방대, 클린슨 시민행동 등 선거 정직성 문제를 주도해온 시민단체들은 정말 의욕이 많은 그런 사전투표를 자제하고 당일투표를 독려해 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전투표 독려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사전투표 거부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공명선거안심투표추진위원회 일명 공안출을 출범시키게 됩니다. 그 첫 회의가 지난 2월 11일 날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의견이 평평하게 맞섰습니다. 전직 및 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때 몸을 담았던 분들은 부정선거는 없다. 2021년도 사전투표에 관한 몇 건의 법안을 만들어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개진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배경률 상명대 IT분야 교수, 임희현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 김태규 전 부장판사, 그리고 김형철 예비역 공군중장은 목소리를 함께해서 현재의 사전투표가 지닌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유권자들에게 안심하고 사전투표를 권유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반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2월 11일 전체 모임 이후에 2월 14일 날 오전과 밤늦게 공안주 위원장인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그렇게 민간위원들이 사전투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전투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뜻깊은 모임이었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의 3구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법대로 세 가지를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QR코드는 법 위반이기 때문에 바코드로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은 법이 정한 대로 사전투표용지 그리고 당일투표용지에 자신의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건 역시 공직선거법 제157조 2항 및 158조 3항에 분명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 시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이 맨 먼저 개합 내지 개표되어야 된다.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3번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이에는 국민의힘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였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임을 정확히 인식한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 사항 중에 특히 이번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어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위헌소송 행정소송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2월 21일 날 월요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국민에게 호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동현 대학을 동기들이 모여서 소장을 작성하고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원고로 내세워서 2월 20일 월요일 날 오전에 소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의 핵심 관계자들이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엄청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결국 김기현 대표가 소송과 기자회견을 모두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3부 대선의 승부를 결정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자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국민의힘의 선대위의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무엇을 믿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3구 대선을 진행해달라는 그런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절한 것일까요? 국민의힘의 선대위 관계자들 가운데 누가 어떤 주장으로 김기현 원내대표의 움직임을 무산시킨 것일까요? 결국은 투표관리관 도장이 4.15 총선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것을 일괄적으로 배포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투표지의 진짜 가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체크장치를 제거해버린 것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모초에서 수백장 수십만장 수백만장을 인쇄하는 상황까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준 일이 바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만 결국은 국민의힘의 내부에 있는 적들로 인해 가지고 선거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윤석열 후보가 승리에 확실한 쇠기를 박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굴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한 세 가지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수용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당뿐만 아니고 시민사회단체 국민들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행사해야 될 것입니다. 공직자가 어떻게 불법을 계속하겠다고 그렇게 우깁니까 정당이 불법적인 그런 조치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면 당연히 공직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권 재창출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 목표 덕표율을 제작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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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